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들은 다른 직업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권력의 촉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성진과 이런 부분에 어마어마하게 비중을 두고 한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권력의 향배 권력의 진로 이런 부분에 그 어떤 직업인보다도 촉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죠.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교체해야 되고 수사라인을 교체해야 될 정도가 되면 이미 검사 일반들이 윤석열 정부와 윤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그런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권력 누수에 여러분들 아주 생생한 사례 가운데 하나 정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중앙지검 차원에서 조기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 종결할 수도 있는데 그 밑에 여러분들 부하 검사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심각한데 오늘 이 조선일보를 보면 김창균 칼럼 논설 주간대시죠. 대통령 부부의 구명줄 후배 검찰이 쥐고 있다. 채목이 좀 쎄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비교적 조선일보의 논설 주간 정도가 되면 만나는 사람들도 폭들도 좀 넓을 거고 하니까 고급 정보를 갖고 있을 거다. 이분은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보냐. 그게 궁금하죠.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 조작 문제하고 디올백 문제가 크게 여러분들 정리하게 되면 김창균 논설 주간은 더 이상 파헤칠 게 없을 정도로 다 파헤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검찰에서 어느 수준 정도까지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돼야 될 정도가 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간단하게 이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법조계 사정의 어두운 필자도 윤 정권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는 얘기를 몇 차례 들었다. 이거는 조선일보의 논설 주간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불거졌지만 제법 여러 달 동안 이 문제가 끌어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뭡니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을 수사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필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그간의 보도 내용을 점검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무게를 두고 있다. 아니 문정권 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샅샅이 여러분들 지지었는데 별게 안 나왔는데 그걸 또 다시 여러분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해야겠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첫 건을 여러분들 서울중앙지검장이 꼽았을 건데 그 여러분 첫 건이 문정권 하에서 탈탈 털었던 주가 조작 사건까지 다시 여러분들 들여다보겠다 하니까 그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디올백 사건은 한 300만 원 200만 원 짜리 여러분들 백을 받은 건데 그거 뭐 청탁검지법에 위반되는 사안인지 뭐 사안이겠죠. 그러나 뭐 그렇게 큰 사안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앙지검 차원에서 다시 들여다봐야겠다는 부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네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김건희 여사 혐의 입증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는데 별게 안 나왔다는 거죠. 디올백 수수의 의혹 역시 심각한 수사 결론이 도출될 것 같지 않다. 지인한테 현직 대통령 부인이 백을 받은 것은 좀 스타일 구기는 일이지만 그게 뭐 어마어마한 돈도 아니고 선의로 받았고 그걸 이제 급히 뭡니까 반납했다고 하니까 좀 비난은 받아야 되지만 철이 없다는 비난은 받아야 되지만 그게 행사처벌 거리까지 갈 사안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척근에 해당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뻔히 본인들이 더 심하게 다루게 되면은 정치적 사건으로 비하가 될 건데 그거를 윤 대통령실하고 여러분들 대통령실하고 갈등을 빚어서 결국은 인사 대상이 될 정도까지 되면은 참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 검찰 인사는 정권의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고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민정수석이 인사안을 작성했다는 수사라인이 김연사 혜빈을 털어두는 의구심이 현실로 나타나면 그 센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윤 대통령 지금 현재 상황은 지지층들 가운데 상당수가 위반된 상태입니다. 물론 그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선거 문제를 덮고 그리고 4월 10일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이룬 선거를 패배한 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표를 던졌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대통령하고 이별을 구한 상태거든요. 아마 대통령이 만일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제가 누누이 강제해 봤습니다마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 주가 조작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된 상태고 만약에 죄가 있었으면은 문정권 하에서 그냥 두었겠습니까.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 하나도 척근들이 협조를 안 할 정도가 됐으니까 그럼 척근들이 왜 협조를 안 하겠냐. 대통령은 권력의 정점에 선 사람이지만 송경호 여러분들 중앙지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지 않습니까. 아주 극명한 사례는 한동훈 씨하고 여러분들 대통령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는 걸 보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어제의 척근이라도 오늘 대통령이 줄 게 없거나 그러면은 돌았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고편이 한동훈 씨가 보였던 행동이고 그 다음이 송경호가 이런 행동인 거죠. 원래 권력 누수가 생기게 되면 끊임없이 위반하는 척근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이번 같은 게 좀 빠른 경우가 해당하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백을 받은 것은 잘못이지만 그걸 그렇게 침소 붕대할 사안도 아닌데 그거를 대통령실하고 여러분들 교감을 통해서 이 문제를 그냥 더 깊이 파야겠다 이렇게 정도 나올 정도 되면은 척근들의 반란이다 이렇게 불러도 그게 손색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